너무 자신남도예요? 어? 너무 자신남도예요 얼굴이 더 있어요 뭐 초콜릿하고? 네 허리 사이가 오네 네 오늘은 브런치 카페에 왔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프로콜릿으로 예쁜 장관으로 주의해 주셔서 그래도 메뉴 시키고 기다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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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식구의 스벅에서 이게 무슨 케이크죠? 블루메리 케이크와 카페라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